새로운 삶 여보시오 의사선상님 여기 좀 와보셔라 출처상 나갔어라 성이야 성이야 정신 좀 차려라 어머니 오메 그려 정신이 좀 드냐 어머니 배가 아파요 아 배가 배가 의식에 돌아온 성이가 진통을 시작했다 오메 시방 배가 아프다 현냐 배를 움켜쥐고 숨을 몰아쉬는 성이를 끌어안는 성이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 죽어라 성이는 이마에 진땀을 흘리며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다 진통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보시오 성이 아버지 야를 어떻게 좀 해보시오 성이가 죽어라 이 아가 시방 암만 해도 죽겄스랄 나 뭐하고 자빠졌어 혼자 그렇게 지랄하면 뭔 수가 나 싸게 의사를 불러오란께 그때까지 눈을 질끈 감고 있던 종현은 아내를 다그쳐서 의사를 불러오게 했다 잠시 전까지도 나가 죽으라고 으름장을 놓던 그였지만 막상 배를 움켜쥐고 숨을 몰아쉬는 딸 성이를 보고는 안절부절 못했다 병실 침대에서 내려선 종현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내에게 다가가 성이를 받아앉고 소리쳤다 싸게 나가서 의사 불러오란께 알았어라 알았어라 성이 어머니는 급히 달려나갔다 어허허허허 언니 그려 조금만 참으라 성이야 곧 의사가 올테인께 조금만 참거라 종현은 성이를 힘껏 안아서 자신이 누워있던 병상에 누였다 진통을 시작한 성이를 지켜보면서 종현은 마음이 착잡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어른들의 뜻을 거역하는 법 없이 곱게만 자라온 성이였다 비명행사한 동생 종수의 유일한 핏줄이기도 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성이를 그는 친자식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다 그 착하고 예쁘기만 하던 성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순간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고 하더니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성이에게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배신감을 느꼈다 그것은 살아가는 모든 의미를 상실할 정도였다 병원 침상에 누워있던 며칠 동안 종현은 동생 종수를 생각했다 종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떠올리면서 종현은 새삼스럽게 동생이 그리웠다 의사를 부르려고 나갔던 성이 어머니가 곧 의사를 대동하고 돌아왔고 한바탕 소동을 피운 끝에 성이는 분만실로 옮겨졌다 분만실 앞 대기실에서 두 사람은 불안한 표정으로 성이의 출산을 기다렸다 처절한 상고에 신음이 밖으로 새어나와 애를 태우게 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분만실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대기실에 나타난 의사는 성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등남 소식을 전했다 산모는 건강허요? 아버지가 물었다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합니다 고맙고믄요 선생님 참발로 고맙수야 잠시 후 강보에 쌓인 아기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던 간호사가 성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아기를 보여주었다 건강한 아이를 순산한 성이는 며칠 만에 원기를 회복한 아버지와 나란히 집으로 돌아왔다 성이의 출산이 부끄러웠던 성이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이후 아예 대문 밖을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이를 눈에 띄게 미워하거나 거부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그럴수록 성이는 겁이 났고 좌불한석이었다 성이 아버지는 딸에게 아이가 어느 집안 누구의 피부치인지 묻지도 않았고 성이 역시 말을 꺼내지 못한 채 하루하루 시간이 흘렀다 성이는 몸이 웬만큼 회복하면 아버지가 모든 사실을 알기 전에 집을 떠날 생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임자는 알고 있지? 퇴원한 후 며칠 동안 좀처럼 말이 없던 아버지가 안방에서 어머니에게 묻는 소리가 들려왔다 안방과 문 하나를 사이에 둔 작은 방에 누워서 잠을 청하던 성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성이 아버지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성이 어머니는 짐작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차마 그 아이가 형우의 자식이고 원수 집안의 핏줄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아이 애비가 누구냐고 묻자녀 당분간 모른 척할 수 없겄어 성이가 아직 산후 조리도 안 끝났어라 몸이나 좀 추스른 뒤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라요 나가 당신한테 시집 와서 처음으로 하는 부탁인디 그렇게 해주시오 그란께 임자는 내 애비가 누군지 알고 있기는 헌거요? 예, 알고 있어라 그란디 지금은 말할 수 없어라 뭐 땜시? 그시 성이가 몸을 추스릴 때까지만 모른 척하고 가만히 좀 계시시오 뭐요? 성이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며 이불을 걷어치웠다 임자는 알고 있는디 나가 알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자는가? 그란디 시방 뭔 딴소리여 딴소리가 성이도 성이지만 당신도 시방 몸이 안 좋아라 당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여라 지발 부탁인께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오 얼마 안 있으면 아 애비가 온다 헙디다 그라믄 그때 다 알게 될 거 아녀라 갈수록 퇴산이구먼 그란께 시방 애 애비가 여기 없다는 말이요? 대체 어떤 구석의 자식이 성이를 저 걸로 만들어 놓고 시방 여기 없다는 것이요? 성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츰 높아졌다 나가 마음이 변여서 이렇게 참고 있다고 생각했는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요 그랑께 임자가 알고 있는 대로만 말허소 지금은 나가 죽는 안이 있어도 말할 수 없어라 차라리 나하고 성이를 죽이시오 밤이 새도록 계속되는 끈질긴 회유와 추궁에도 성이 어머니는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았다 밤새 한잠도 못 자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심각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은 성이는 몇 번인가 아이를 데리고 이대로 집을 나가버릴까 생각했다 그런데 아직 불편한 몸도 몸이지만 세상에 나온 지 이제 열흘밖에 안 된 피덩이를 데리고 집을 나설 엄두가 나지 않았다 밤새 가슴만 졸이던 성이를 새벽녘에 아버지가 안방으로 불렀다 다른 것은 묻지 않을 것인께 한 가지만 분명히 대답해라 애 애비가 어디 사는 누구냐 아버지는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면서 짐짓 나진 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그 나지막한 울음 속에는 바른대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단호함이 배어있었다 너도 말 못하냐 너 시방 이 애비 복장이 터져서 죽는 꼴을 보려고 작정했냐 아버지는 잿더리를 집어들더니 방바닥에 내던졌다 집구석에 확 불 싸지르고 우리 같이 죽어버릴 거나 순간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대로 두면 정말 불이라도 지를 것 같은 기세였다 말씀 드리겠어요 아버지 성이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려 말혀 애, 애비는 안 돼야 순간 어머니가 성이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요 네가 지금 사실대로 말한다고 용서해 주실 아버지가 아뇨이야 동네방네 망신당하고 줄초상 나는 꼴 안 볼라면 가만히 좀 있어라 그냥 느그 아버지 마음대로 불을 질러 태워 죽이든지 패 죽이든지 마음대로 허시라고 그냥 놔둬야 나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음께 뭣이 어쩌고 어째 인연이 성이의 아버지는 아내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그려라 마음대로 허시오 패 죽이든 불사질러 죽이든 마음대로 허시오 죽으려고 작정한 지 오래 어라 그런 와중에도 성이의 어머니는 행여 딸이 다칠까봐 자신의 등 뒤로 감추면서 대들었다 그려 죽는 것이 소원이요 나가 시방 살고 싶어서 숨쉬고 사는 줄 아는갑지 딸년이 밖에 나가 환양지를 이어서 애비도 없는 새끼를 낳았는디 나가 무슨 낯을 들고 살것소 그려 나도 살고 싶은 맘 없음께 시방 아주 죽어버리자 성이 아버지는 방문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갔다 성이는 덜컥 겁이 났다 그대로 두면 정말 불이라도 지를 것 같았다 어떻게든 아버지를 말려야 했다 성이는 어머니가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따라 나가 간신히 아버지를 방으로 모시고 들어왔다 아버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하세요 말했자뇨 애 애비가 어떤 놈인지만 말허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아이 애비는 형 성이야 조카 기다려야 순간 또다시 성이의 어머니가 성이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 이 작것이 왜 지랄이여 야가 말한다는데 성이의 아버지는 또 한 번 뺨을 오지게 때렸다 성이의 어머니의 얼굴에서 코피가 흘러내려 저거리 깃을 적셨다 조카 기다리시오 금방 숨 안 넘어간게 나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으니까 모두 내 책임 아니겄소 성이야 너는 네 방으로 건너가거라 기왕 지사 죽을 목숨인께 나가 말허고 나가 죽을란다 아니에요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죽어도 제가 죽겠어요 이고사 너는 시방 몸이 정상이 아니어야 사실을 말했다가 이성을 잃은 아버지에게서 몰매를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이의 어머니는 딸의 등을 떠밀어 안방에서 내쫓았다 이제 임제 뜻대로 다 했음께 말허소 그려라 고것이 그렇게 알고 싶다면 할 수 없지라 그랑께 옛 말에도 있지라 원수는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고 안합디꺼 빙빙 돌리지 말고 본론만 말허란께 그려라 말허지라 그 아이의 애비는 형우여라 뭣이라 형우? 형우가 네 집 자식여 많이 듣던 이름인디 누구긴 누구여라 이수환이 자식이 형우 아녀라 갑자기 성이 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천지가 진동하는 내성 병력이 내리를 강타했다 자신의 귀를 못 믿던지 자신의 귀를 못 믿겠던지 그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다시 물었다 뭐요? 이수환이 그 왼수의 자식 형우? 그려라 설마 사실여라 성이 아버지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뭐요? 그 그 왼수 마치 용수철이 퉁겨지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던 그는 입에 거품을 물더니 마치 고목이 쓰러지듯 의식을 잃고 바닥에 꼬꾸라졌다 그런데 성이 어머니는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각오한 일이라는 듯 침착하게 대처했다 성이가 형우의 아이를 낳은 사실을 알고도 멀쩡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성이 어머니는 먼저 아버지를 똑바로 놓인 다음 전화를 걸어 앰뷸런스를 불렀다 얼마 뒤 성이 어머니는 병원으로 떠나면서 성이에게 말했다 너는 꼼짝도 말고 집에 있어야 한다? 알겠냐? 예 마지못해 대답했지만 성이는 이제 더는 집에 있을 수 없었다 물인지 불인지 몰랐던 사랑이 아버지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그녀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단지 원수의 자식을 사랑한 것이 이토록 엄청난 결과를 낳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앰뷸런스가 멀어진 뒤 방으로 들어온 성이는 짐을 챙겼다 마음 같아서는 죽어서라도 아버지에게 사죄하고 싶었지만 태어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핏덩이를 남겨두고 차마 죽을 수가 없었다 짐을 싼 성이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다 아기가 조그만 입을 움측거리며 젖 빠는 것을 보면서 성이는 가슴이 뭉클했다 아기 얼굴은 세상 누구보다도 평화로웠다 그 얼굴 위로 형우의 얼굴이 겹쳐지자 성이는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다 젖을 실컷 먹은 아기를 강보에 싼 뒤 성이는 책상 앞에 앉았다 어머니에게 편지라도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그녀는 서랍을 열고 펜과 종이를 꺼냈다 순간 낯선 편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편지 봉투에는 낯익은 어머니의 글씨로 성이에게 라고 쓰여있었다 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다 그 속에는 한 장의 편지와 성이 이름으로 된 예금통장 그리고 도장이 들어있었다 사랑하는 성이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은 인과 음보여야 매사는 뿌린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야 그라고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결자 해지가 무슨 뜻인지 너도 알자 오늘의 모든 잘못이 어찌 너의 죄라고만 할 수 있겄냐만은 어쩌겄냐 악연도 인연이어야 나는 네 마음 안다 새끼를 살리려는 어미의 마음을 나가 왜 모르겄냐 쪼까 어렵더라도 성이야 참아보고라 순리대로 살다 보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기 넣어놓은 통장은 네가 대학에 갈 때 입학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것이어야 산후조리 산후조리 하려면 돈이 들 것이요 혹시 네가 돈이 필요해도 어른들 눈치 보여서 말 못할까봐 여기 놔둔다 어려워 말고 필요할 때 찾아다 쓰거라 네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1971년 8월 성이는 편지를 읽고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책상에 엎드려 한참 울고 나서 마음을 겨우 안정시킨 성이는 어머니 앞으로 편지를 썼다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밖에 달리 들을 말씀이 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슴 깊이 새기고 떠납니다 부려막심한 자식이지만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기다려 볼게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항상 어머니의 그 말씀을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아기를 건강하고 예쁘게 키워서 어머니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죄송해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을 뵙고 떠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요 어머니가 써놓은 편지 잘 읽었어요 면목은 없지만 통장도 고맙게 가져가요 다시 벨트까지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1971년 8월 불효여식 올림 어디로 가겠다는 계획도 없이 성이는 무작정 집을 나섰다 처음 집을 나설 때는 형우의 집에 들러서 사정을 알리고 아이 얼굴이라도 보여드릴까 싶었지만 어쩐지 그럴 자신이 없었다 일이 잘못되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면서 일이 잘못되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면서 성이는 곧바로 쉐이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성이는 머자나 형우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아이를 키우다가 형우가 돌아오면 정식으로 함께 어른들을 뵙고 모든 일을 순리대로 해결하고 싶었다 사랑해 항해 첫 출항에서 돌아온 형우는 용재와 마주 앉은 술집에서 평소에 안 마시던 술을 꽤 많이 마셨지만 전혀 취기가 돌지 않았다 형우야 누구 집이 성이네랑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냐 성이가 네 아이를 데리고 집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놀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누구랑 성이네랑 뭣댐시 사이가 안 좋은지 물어 안 받냐 그래서 누구 아버지가 성이네 삼촌을 밀고 해갖고 성이네 삼촌이 죽었다더라 고것이 무슨 소리요 우리 아버지가 성이네 삼촌을 밀고 했다고? 그랬다더라 성이네 삼촌이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한 사회주의자였는데 해방 후에 남로당에 가입했다더라 유교 때는 군당 인민위원장까지 허던 거물인디 전쟁이 끝나갈 때 성이네 집에 숨어 있었다고 안 허냐 그란디 누구 아버지가 뭔 마음으로 그랬는지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자마자 성이네 집에 들이닥친 군인들한테 쫓겨서 성이네 삼촌이 만성리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총에 맞아 죽었다더라 용제는 아버지에게 들은 대로 형우가 몰랐던 두 집 사이에 해묵은 원한 관계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참 성이가 형우 네 아이를 낳았다는 소리를 듣고 즉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성이는 즉의 집에서도 못 살게 되었다더라 그래서 성이는 즉의 집에서도 못 살게 되었다더라 그렇다고 누구 집에도 갈 수 없고여서 혼자 여수를 떠났는갑더라 그런데 소문이 참 더럽게 퍼졌어요 무엇이요? 니가 누구 아버지의 복수를 헐라고 성이를 건드려놓고 내뺐다고 안 허냐 남의 말 허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 같은 훌의 자식은 멍성마리를 혀야 한다고 한마디씩 허드라 용제는 성이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사연을 형우에게 설명했다 벌써 그것이 언제쪽 이야기냐 너나 나가 걷지도 못할 때의 일인디 어른들은 그 일을 자식들한테는 쉬시험시로 아직도 화해를 못했는갑더라 나야 누구들 둘이 서로 사귀는 줄 벌써부터 알았음께 그것이 헛소문인 줄 알지만 사람들은 누구들 둘이 태륜한 연놈들이라고 곱게 안 봐야 그러니 형우 너도 그렇고 성이도 그렇고 둘 다 여수에서 시집 장가 가기는 벌써 틀렸어야 형우는 두 집에 해묵은 원안을 그제서야 그것도 친구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두 집 사이에 뭔가 풀지 못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그것이 형우와 성이가 생이별을 해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인 줄은 상상도 못했다 형우야 너 이제 어쩔 튀어 성이를 만나야 해 잠자코 술을 마시던 형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우선 당장 성이를 찾아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견디기 어려웠으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피덩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을까 싶어 형우는 가슴이 아팠다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일단은 성이를 만나야만 했다 용재야 너 지금 성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냐 형우가 용재에게 물었다 군에 갔다가 이제 휴가 나온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겄냐 응 영숙이라면 혹시 성이하고 연락이 될란가 모르겄다 영숙이? 그려 영숙이는 성이하고 단짝 아니었냐 그래 둘이 친했지 지금 영숙이를 만날 수 있을까?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그렇고 내일 은행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은행? 영숙이도 은행에 다니냐? 그려 성이도 은행에 다녔는디 그 일로 그만뒀자녀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모처럼 만난 용재와 그간 싸인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시간은 벌써 자정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따 사내끼리 뭐하여 싸인 아니어라 밖에서 기다리다 목 부러지여 홀에서 기다리던 작부가 기다리다 못해 방문을 열었다 오냐 그려 인자 싸인 할 것일게 들어오니라 용재는 손가락 두 개를 V자로 펴 보이면서 작부에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다 작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방으로 널름 들어왔다 어미 참말로 진하여이 무슨 사내들이 말이 그렇게 많다요 이야기는 그만하고 술이나 먹읍시다 자칭 윤정이는 두 사람 앞에 비어있는 사발이 넘치도록 술을 따랐다 그려 마셔본 지자 형우야 나가 네 맘 어찌 모르겄냐 하지만 아무리 마음이 급여도 이 시간에 어찌할 것이냐 통금도 통금이지만 이 밤에 영수기를 불러낼 수도 없자뇨 오늘 밤은 코가 삐뚤어지게 술이나 멍청 먹어 번지고 내일 아침 일찍 영숙이 만나봐라 아마 영숙이는 성이가 어디서 못하고 사는지 알고 있을 것이오 술잔을 들면서 형우는 불안해졌다 영숙이 성이의 근황을 알고 있으면 천만다행이지만 만약 그녀도 성이가 있는 곳을 모르면 어쩌나 싶었다 답답했다 여그 샥샥 하나 더 들어오라고 허고 술도 더 가져와야 그라고 너는 노래도 할 줄 모르냐 작거씨 저녁도 안 처먹었나 안주만 돼지같이 처먹지 말고 한 곡 좀 뽑아라잉 나의 노래가 듣고 싶어라 그려 그라면 진작에 사인을 후지라 그라디오 인역은 풍악이 없으면 노래가 안 나오는데 어쩐다요 오래 할 것은 다 하구먼 그려 나가 젓가락 오케스트라로 장단을 확실하게 맞춰줄 것인게 한 곡 좀 뽑아봐라잉 용제는 쇠젓가락으로 양은상을 두드리며 장단을 맞추기 시작했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굴자야 굴자 엽자은 열단양 사공에 뱃노래 가물거리며 사막도 사막도 깊이 스며뜨는데 자칭 윤정의 노래는 듣고 있기가 거북했다 음정도 가사도 제멋대로였다 듣는 사람의 입장을 전혀 생각지 않은 채 자아도치에 나 홀로 가뭄에 한껏 몰입했다 젓가락 장단을 맞추며 흥을 돋으던 용제는 이내 장단을 포기하고 대책이 안선다는 표정으로 작부의 얼굴을 물걸음이 바라보았다 그만 그만요 용제는 기어이 손으로 작부의 입을 틀어막았다 으응 왜 그려라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려 안 끝났는 줄 알어요 그란디 왜 그려라 나가 말이여 그렇게 많은 인생은 살지 못했지만 말이여 그동안 살면서 너같이 노래하는 가수는 본 일이 없당께 우리만 듣기는 너무 아까운 노래여 그랑께 너 중앙방송국에 한번 나가 봐라 아마 대성일 것이다 그것이 참 말이여라 성공할 수 있겄스라 그려 성공은 따놓은 당상인께 노력해봐라 그런데 말이여 너 이런 말 혹시 알란가 모르것이야 곡조를 모르면 퉁기지나 말라고 허는 옛말이 있다고 어던디 뭣이라구나 용재는 너스레를 떨어 형우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원양어선을 타고 나갔다가 2년 반 만에 돌아온 친구의 얼굴을 살피면서 용재가 아무리 허튼 수적을 해도 형우는 좀처럼 얼굴을 펴지 못했다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계속 술잔을 기울이던 형우는 성이가 어느 하늘 아래서 아이까지 데리고 고생을 하고 있을지 자꾸 불안했다 성이가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다면 아이는 벌써 3살이 되어 있을 터였다 혼자 머무로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지 생각하니 자꾸 가슴이 메어왔다 한순간에 감정을 참지 못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성이를 어려운 처지로 떠민 것을 생각하면 술집에 앉아 통금 시간을 넘긴 형우와 용재는 밤새워 술을 마시고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에야 술집을 나섰다 형우야 나는 우선 집에 들어가 잠 좀 자야겠다 너도 눈 좀 붙였다가 영숙이 출근할 시간에 은행에 가봐라 용재는 혀가 잔뜩 꼬부라진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비틀걸음으로 돌아갔다 형우가 집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식구들은 깊은 새벽잠에 빠져있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길게 누웠지만 혼자 고통스러워하는 성의 얼굴과 아직 얼굴도 모르는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 형우는 엎치락뒤치락하며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만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자리를 털고 일어서던 형우는 몸이 휘청 흔들렸다 밤새어 마신 술이 아직 깨지 않았는지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팠다 지금 몇시나 되었어요? 해가 중천에 떠있음께 한 열시는 됐는갑다 아니 벌써 그렇게 되었어요? 그려 얼른 나와서 아침이나 먹어라 해장국 끓여놨음께 정신이 번쩍 든 형우는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어머니 저 잠깐 다녀올 데가 있어요 밥도 안 먹고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친 채 형우는 집을 나섰다 5월의 밝은 햇살에 눈이 부셨다 은행에 들어서는 형우를 먼저 알아본 영숙은 반갑게 아른채를 했다 언제 왔냐? 어제 너 잠깐만 기다릴 수 있겄냐?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영숙은 형우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그래 은행 앞 양지다방에서 기다릴게 그리로 올래? 양지다방은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인지 한산했다 점심시간까지 마냥 기다리기가 미안했던 형우는 커피를 한 잔 주문했다 프림 설탕 다 넣어드려요 아가씨가 설탕 그릇에 티스푼을 넣으며 물었다 아가씨를 보던 형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어딘가 모르게 성이와 닮은 데가 있어 보였던 것이다 혼자 여수를 떠난 성이가 어쩌면 낯선 도시의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형우는 가슴이 아렸다 애써 고개를 돌리며 형우가 말했다 아무것도 넣지 말아요 여기 처음 오셨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형우 앞으로 밀어넣으며 아가씨가 물었다 예 다른 손님도 오실 거예요? 예 형우는 찻잔을 들어 커피를 마셨다 커피 맛이 너무 쓰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두 커피 한 잔 마시면 안 돼요? 예 사실 형우의 귀에는 지금 자기 앞에 앉은 다방 아가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영숙이를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서 성의의 행방을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할 뿐이었다 이 아저씨는 얘밖에 모르나 봐 다방 아가씨는 상냥하고 앙증맞던 표정을 이내 거두더니 싸늘한 눈길로 형우를 쏘아본 뒤 자리에서 일어섰다 군시렁거리며 카운터 쪽으로 가는 아가씨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다방 문이 열리면서 영숙이 나타났다 미안해 오래 기다렸죠 아직 점심시간이 좀 남았는데 일찍 왔네 과장님께 말하고 쪽가 먼저 나왔어 고맙다 고맙긴 어디 가서 점심 먹을 테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내가 살 거구마 아니야 점심은 내가 살게 바쁜 사람 불러낸 것도 미안한데 누가 사든 우선 나가요 다방에서 가까운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긴 형우와 영숙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너 생각보단 빨리 귀국한 거이지 성이 말로는 쪽가 더 있어야 들어올 거라고 했음께 예상보다 조금 빨리 왔어 성이가 되게 좋아하겠다 그래 돈도 많이 벌었다니 돈? 그래 많이 벌었어 얼마나? 형우의 급한 마음과는 달리 두 사람은 엉뚱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 용건부터 말할게 나 어제 귀국했는데 내가 바다에 나간 사이에 있었던 일은 용재에게서 자세히 들었어 그리고 영숙이 네가 지금 성이 있는 데를 알고 있을까 싶어서 찾아왔어 그러니 용재는 군대 갔다더니 휴가 나왔어라? 그랬대 어젯밤에 함께 술 마셨어 그러면 나도 좀 부르지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부를 수가 없었어 그래 성이 지금 어디에 있어? 성이? 어디 있는지 아니? 그려 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도 그곳에 있는지는 확실히 모른단께 그게 무슨 뜻이야? 음... 그러니까 두 달쯤 전에 내가 성이를 만나고 왔지라 그 후로 서로 연락이 끊겨서 이번 주말에 나도 한번 연락하고 찾아가볼 참이었단께 네가 왔음께 네가 왔음께 오늘이라도 가서 성이를 데리고 와요 실은 시방 성이 그해 객지에서 아그 데리고 사느라 고생이 많단께 어디야? 지금 성이가 있는 곳이 경기도 여주에 있는 조그만 보육원에서 보모로 일하지라 순간 형우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푸우하고 내쉬었다 눈앞에 뿌연 안개가 밀려들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핏덩이를 데리고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 자꾸만 목이 메었다 주소도 알고 있니? 영숙은 핸드백에서 수첩과 볼펜을 꺼내어 메모지에 보육원 주소를 적어주었다 여그 이 전화번호는 성이 방에 있는 직통전화라야 그런데 며칠 전에 전화해본께 전화를 안 받더라 지난번에 만났을 때 딴 데로 옮길지도 모른다고였는데 아마 그런 것 같지라 일단 보육원에 가보면 성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 것이요 그래 고맙다 지금 당장 찾아가 볼게 형우는 영숙이 건네주는 메모지를 받아들자마자 급한 마음에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야 아무리 급여도 먹던 건 싸게 해치워버려라 미안해 가슴이 자꾸 뛰어서 더 못 먹겠어 너는 천천히 먹고 은행에 들어가라 나 먼저 갈게 미안해 영숙아 그리고 고마워 그래 네 맘이에요 그렇게요 성이 데리고 올 거냐 물론이지 그런데 성이가 따라 나설지 모르겠다 자리를 뜨려던 형우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수에 소문이 자자해야 독립운동가 삼촌을 밀고한 사람의 아들하고 연애하다 애까지 낳고 아버지가 쓰러진 틈에 도망간 환양년이라고 그런지 성이가 여수에 오고 싶겄어 순간 형우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성이가 환양년이면 그럼 나는 너 어저께 용재 만났다면서 용재가 너한테 아무 소리 아니었냐 너는 후레자식이라더라 성인의 아버지가 너 그 아버지를 미워헌께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고 그지 외동딸을 갖고 놀다가 나몰라라 뿌리치고 달아난 후레자식이라고 다들 수근거려야 옛날 같으면 동네에서 멍성마리를 했을 텐데 세상이 변해도 참 더럽게 변했다고 한마디씩들 허더라 그런데도 성이가 너를 따라 여수에 올 수 있겄냐 간밤에 술집에서 용재가 했던 후레자식이라는 말이 과연 헛소리가 아니었구나 싶어진 형우는 무엇에 쫓기기라도 하듯 식당을 나섰다 그리고 곧바로 터미널로 달려가 고속버스에 올라탔다 여수를 출발한 고속버스는 순천을 지나 고속도로를 경쾌하게 질주했다 차창을 스쳐 지나가는 5월의 농촌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형우는 한가하게 창밖에 아름다움을 느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차창 밖을 내다보는 형우의 눈앞에 언뜻언뜻 과거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다 형우는 동네 잔치집에서 성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퍼붓던 욕설이 떠올랐다 실컷 두들겨 맞은 아버지는 동네 사람의 등에 엎여가면서 그토록 심한 욕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했었다 성의 아버지가 왜 자기 아버지에게 그런 욕설을 했는지 형우는 비로소 알 것 같았다 아버지의 밀고로 동생이 죽었다면 성의 아버지의 눈에 밀고자가 어떻게 보였을지 짐작에 갔다 더욱이 사랑하는 동생을 사지로 몬 원수의 자식을 출산한 딸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까 싶었다 형우는 생각할수록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물론 형우는 성의를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밀고로 성의의 삼촌이 죽었다는 사실을 성의와 형우가 오래전에 알았다면 그래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형우는 그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해도 자신은 여전히 성의를 사랑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형우가 성인의 집안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의라는 한 여자를 사랑했을 뿐이었듯이 성의 또한 형우라는 한 남자를 사랑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형우는 이런저런 생각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영숙이 건네준 메모지를 들고 성의가 있다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그곳에 성의가 없을지도 몰랐다 다행히 그곳에서 성의를 만난다 해도 자신이 바다에 나가고 없는 육지에서 성의가 겪은 고통을 어떻게 위로하고 무엇으로 보상해야 좋을지 가슴이 답답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면 아득했다 아무래도 결혼이 쉽지 않을 듯 보였다 두 집에 불화가 깊은 만큼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길도 어려울 것 같았다 물론 각오한 일이었다 이제 두 집안의 부모를 만나서 설득하는 일은 형우 몫이었다 그동안 유보했던 결전의 순간이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듯했다 이제 부딪혀서 깨부숴야 할 커다란 바위를 향해 나아갈 일만 남은 듯 싶었다 형우는 어떠한 고통과 대가를 치른다 해도 결코 성의를 포기할 수는 없고 굳게 다짐했다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형우는 여주행 시외버스로 갈아타고 여주에 도착했다 여주는 소도시였지만 첫인상이 묻혀 깨끗한 도시였다 여수에서 여주까지 무려 10시간의 여행 끝에 밤 11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버스에서 내렸다 터미널을 빠져나오면서 택시를 잡았다 성해원으로 가주세요 성해원이요? 지금 시간엔 도선이 뜨지 않을 텐데요 도선이요? 성해원에 가려면 이포나루에서 도선으로 남한강을 건너야 빨라요 오늘은 늦어서 내일 아침에나 도선이 뜰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까? 돌아가는 길이요 있지만 요금이 많이 나올 텐데 괜찮으세요? 예, 가주세요 형우가 택시를 타고 도착했을 때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성해원 건물은 칠흑같은 어둠에 쌓여있었다 인기척에 놀란 개 한 마리가 사납게 시저댔다 마음 같아서는 염치 불구하고 뛰어들어가서 성의를 찾고 싶었지만 잠든 사람들을 깨워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아쉽지만 여관에서 하룻밤 자고 날이 밝으면 다시 찾아오리라고 생각한 형우는 언덕 아래 대기시켜두었던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왔다 여주 시내의 여간방에 피곤한 육신을 누인 형우는 벌써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잤건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영숙이 건네주는 주소를 받아들자마자 급한 마음에 전후 사정을 묻지도 못하고 여주까지 한걸음에 달려왔지만 여주의 일가 친척이나 영고가 전혀 없는 성의가 어떻게 이곳 보육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내내 궁금했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형우는 먼동이 틀 무렵에야 잠깐 눈을 붙였다가 날이 밝기가 무섭게 여관을 나서서 택시를 잡았다 기사 아저씨 성의원이라는 보육원을 아십니까? 예 알지요 여주에 살면서 성의원을 모르면 간첩이게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잠시 후에 성의를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렸다 택시는 남한강 줄기를 따라 실력사 쪽으로 접어들었다 차창으로 내다본 남한강이 5월의 밝은 햇살 아래서 하얗게 반짝였다 간밤에는 보지 못했던 풍경 속에서 하얗게 부서지는 물결이 맑고 투명했다 남한강을 내다보면서 형우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1970년 11월 부산 부대에서 성의가 건네주었던 사진을 들여다보던 형우는 성의가 그 사이 얼마나 변했을지 퍽이나 궁금했다 원양어선 침실에 한쪽 벽에 붙여놓고 틈만 나면 보고 또 보던 사진을 물구러미 보던 형우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시간이 강물처럼 흐른다고 했던가 유유히 흘러가는 남한강의 푸른 물살처럼 흐르는 세월 속에서 성의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진 속에 성의가 남한강에 굽이치는 물속에 보이는 듯도 싶었다 여수의 진남관에서 남 몰래 만나던 일들이며 부산 해운대에서의 마지막 밤이 남한강까지 따라와서 사뭇 어른거렸다 남한강을 따라 달리던 택시는 나루터에서 도선에 올랐다 이른 아침이라 손님이 없었다 도선으로 강을 건넌 택시는 국도를 따라 잠깐 달리다가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작은 콘크리트 건물 앞에 멈췄다 손님 여기가 성의원입니다 기사 아저씨 여기서 잠깐 기다려주시겠어요? 읍내로 다시 나갈지도 모릅니다 택시에서 내린 형우는 성의원으로 걸어 올라갔다 성의원 정문에 들어서자 지난밤 사납게 지저대던 개 한 마리가 형우가 있는 곳으로 달려나오며 여전히 지저댔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성의원 건물 안에서 한 노인이 마당으로 나왔다 낯선 사람을 보고 사납게 지저대는 개를 불러들인 노인이 형우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오셨어? 첫인상이 무척 너그러워 보이는 노인이었다 예,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찾으러 오셨나요? 이곳 원장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원장님을 좀 뵈었으면 합니다 그래요 따라오시오 형우는 노인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다 원장님은 지금 예배 중이니 잠시 기다리십시오 곧 나오실 겁니다 사무실로 형우를 안내한 노인이 복도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한갑이 훨씬 넘어 보이는 노 신사가 사무실로 들어섰다 내가 원장이오만 젊은이가 나를 보자고 했소 예, 저는 여수에서 온 이형우라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이형우 씨 유성이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소 원장은 이내 반색을 하면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아, 그러세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폐는 무슨 폐입니까? 오히려 제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았어요 원장님, 지금 성희를 만날 수 있을까요? 형우는 무엇보다도 성희를 먼저 보고 싶었다 아, 참 그렇지 내가 깜빡 잊었군요 미안합니다 유성이 선생님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예? 여기 없어요? 형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조만간 성희가 다른 곳으로 옮길지도 모른다고 하더니 그 사이에 거처를 옮겼는가 싶었다 그렇게 놀라실 건 없습니다 유 선생은 지금 연호가 입원한 서울의 병원에 갔습니다 연호가 좀 아프거든요 연호? 아직 모르세요? 형우 씨의 아들 이름이 연호예요 유 선생의 부탁으로 제가 지은 이름인데 아버지가 따로 지은 이름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가 많이 아픈가요? 성희의 건강은 괜찮나요? 유 선생은 건강하세요 연호는 홍역과 폐렴이 겹쳐서 하마터면 위험할 뻔했는데 이제 고비를 넘겼죠 오늘 퇴원해서 돌아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심한 통증을 느낀 형우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어느 병원에? 서울시립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 나았어요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감사할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원장님, 지금 병원으로 가면 성희와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마침 오늘이 퇴원하는 날이에요 어제 병원으로 사람을 보냈으니까 유 선생님과 연호가 곧 도착할 겁니다 그럼 터미널까지만이라도 형우 씨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냥 여기서 기다리세요 잘못하면 길이 어긋날 수도 있으니까요 형우는 성혜원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원장의 말대로 섣불리 나갔다가 길이 어긋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다 몇 시쯤 도착할까요? 오전 중에 도착하겠지요 안심하시고 그동안 나하고 이야기나 나눕시다 우리 보육원 아이들도 만나보시고 아, 그러고 보니 아직 아침 식사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식당으로 가서 밥부터 먹읍시다 형우는 원장의 안내로 보육원 식당에 들어섰다 식당 안에는 50여 명 남짓한 미취학 아동부터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들이 기다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얘들아, 잠깐 식사 멈추고 주목해봐 여기 계신 분을 소개하겠다 이분은 너희들을 보살펴주고 계시는 유성이 선생님의 남편이자 연호의 아버지 되는 어른이시다 자, 다같이 박수로 환영해주기 바란다 원장의 소개가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큰 소리로 박수를 치며 해맑은 미소를 보내주었다 뜻밖의 환영에 놀란 형우는 어정쩡한 표정으로 허리를 꾸벅 숙여 담내했다 자, 이제 우리도 식사합시다 우리 보육원은 자유배식입니다 형우에게 식판을 건네준 원장은 배식 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형우를 안내했다 성혜원은 그동안 형우가 알고 있던 보육원이나 고아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밥도 양만큼 마음대로 덜어먹을 수 있고 반찬도 좋은 편이었다 형우는 이제껏 이런 시설에 수용된 아이들은 엄격한 규율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탈출하는 줄 알았는데 성혜원은 사정이 달라 보였다 우리 아이들 다 예쁘고 건강해 보이죠? 예,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는 것은 유성희 선생님이 우리 보육원에 오셔서 애쓰신 덕입니다 아이들이 자유배식을 하게 된 것도 유 선생님 때문이었지요 유 선생님이 성혜원에 온 지도 벌써 2년 가까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아이들이 말썽을 많이 부렸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보육원 아이들은 유아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다들 생각과 행동이 제각각이죠 예전에는 모두들 자기의 이익만을 따지면서 곧잘 싸웠지요 식사 때마다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웠고 좋은 옷 있으면 서로 자기가 입겠다고 싸웠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 선생님이 오신 뒤로는 아이들이 변했어요 우선 깨끗해졌고 성격도 훨씬 명랑하고 밝아졌죠 아이들은 무엇보다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알아서 하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무척 놀랐어요 유 선생의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 사심 없는 사랑이 아이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데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원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형우는 성의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 듯했다 그동안 자신이 성의를 어느 정도나 알고 있었는지 잠옷 궁금하기도 했다 성의원의 유성이는 지금까지 형우가 알고 있던 여수의 성의가 아닌데 싶었다 그랬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용재에게서 자신의 아버지가 성의의 삼촌을 밀고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만큼이나 형우는 놀라고 있었다 도대체 성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듯한 참담한 마음이 되면서 형우는 문득 두려워졌다 첫 출항 이후 2년 반 만에 다시 만나는 성의가 혹시 예전의 성의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꾸만 형우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고향에서는 독립운동과 삼촌을 밀고한 원수의 자식과 배가 맞아서 집안 망신 시키고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간 틈에 부모 모르게 집을 뛰쳐나간 환양년으로 소문이 나버린 성의였다 형우는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성의를 사랑했지만 도대체 그녀의 어디에 그토록 옹골진 품성이 숨어 있었는지 내내 놀라웠다 원장님 한 가지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의는 저의 첫사랑이에요 제가 떠난 사이 집안의 반대 때문에 성의 혼자서 모진 꼴을 많이 겪기도 했고요 성의가 어떻게 이곳까지 와서 성의혼과 인연을 맺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형우 씨는 지금도 예전처럼 유 선생님을 사랑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유 선생님을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예 말씀드리지요 식사도 끝났는데 일단 사무실로 가시지요 사무실에 가서 하나님께서 유 선생님을 어떻게 우리 성의혼에 보내주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원장과 형우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유 선생님을 만나면 다 알게 될 일이지만 유 선생님이 도착하려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선 그 사연부터 말씀드리지요 그러니까 지난 1971년 여름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성의혼에서 살다가 순천의 분가에서 독립한 전쟁고아의 집에 잠깐 들렀다가 후원의 일로 광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71년 8월 차표 살 거 아니면 줄이나 좀 비켜주시오 매표소 앞에서 망설이고 있던 성의에게 차례를 기다리던 한 사람이 짜증을 내었다 아 예 광주까지 한 장 주세요 언급결에 광주행 승차권을 받아든 성의는 개찰구로 나와 버스에 올랐다 성의는 지정된 좌석으로 갔다 옆자리에는 환갑이 넘어 보이는 반백의 노신사가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 이내 출발한 버스는 여수를 빠져나갔다 성의는 가슴에 안고 있던 아기가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강보를 벗기고 아기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듯 아기는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다 아기를 가슴에 안은 성의는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준비한 통장 하나 달랑 들고 집을 나선 자신에게 앞으로 어떤 운명이 닥쳐올지 너무도 불안했다 그러나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었다 문득 어머니가 편지에 썼던 결자해지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 말은 자기가 관계하였거나 저지르거나 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닌가 아무도 자기에게 형우를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형우를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했던 만큼 그 사랑은 온전히 자기의 책임이라고 성의는 생각했다 처음부터 두 집안 사이가 안 좋은 줄 모르고 시작한 사랑도 아니었다 성의와 형우의 사랑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였고 사랑하기 때문에 두 집이 화해하기를 바라기도 했었다 그러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육지에 없는 지금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를 성의 자신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다 그래서 형우가 돌아올 때까지 유보하는 수밖에 없었다 흔들리는 버스에서 새근새근 잠자는 아기를 보며 낯선 땅에 가서 어떻게 키울지 걱정하던 성의의 귓가에 언젠가 돌산섬 할머니가 들려주신 말씀도 맴돌았다 사람마다 저 먹을 것은 뱃속에서 다 갖고 나온다고 했다 성의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형우가 돌아올 때까지 아이를 건강하게 기르며 살아남겠다고 결심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이만한 일로 설마 죽기야 하겠는가 싶었고 그럴수록 결심은 굳어졌다 당분간은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산후조리를 하고 몸이 회복되면 무슨 일이든지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성의는 잠든 아기를 안고 스르르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누군가가 자신을 깨우는 것 같아서 눈을 반쯤 떠보니 옆자리에서 책을 읽던 노신사가 성의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무엇에 놀랐는지 아기가 숨이 넘어갈 듯이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성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무리 안간힘을 써봐도 손끝 하나 움직일 힘이 없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어렴풋하던 정신마저 가물가물해져가고 있었다 가슴에 안겨 자지러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까마득히 멀어지고 있었다 여보시오 아이 어머니 정신 차려요 정신 노신사가 어깨를 흔들었지만 성의는 끝내 정신을 놓치고 말았다 성의는 맥해한 소독량 냄새를 맡으며 의식을 회복했다 마치 긴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난 듯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심하게 아팠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누워있는지 짐작조차 안 되었다 버스에서 잠들었고 누군가 깨우던 기억은 떠올랐지만 왜 이곳에 누워있는지 알 수 없었다 눈을 뜨고 정신을 가다듬은 성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책상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게 보였다 병원의 응급실이었다 자신의 팔에 링거 주사바늘이 꽂혀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언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병원에 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주위를 둘러보던 성의는 흠칫 놀라며 아기를 찾았다 아기가 보이지 않았다 성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간호사를 불렀다 여보세요 잠깐 저 좀 보세요 아 깨어나셨어요? 간호사가 급히 성의가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왔다 여기가 어디죠? 승주읍이에요 승주는 순천에서 광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읍 소재지였다 그렇다면 광주로 가는 도중에 병원으로 실려온 것이 분명했다 혹시 교통사고가 있었나요? 교통사고는 아니었어요 우리 아기는요? 우리 아기는 어디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기는 유아실에 잘 있어요 아기에게는 아무 일 없겠죠? 예 잘 있어요 제가 지금 어디 아픈 건가요? 하혈이 심해서 탈진한 상태예요 영양 부족까지 겹쳐서 잠시 의식을 잃었던 것 뿐이니까 며칠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병원에 왔죠?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아무것도 저도 아주머니가 어떻게 우리 병원에 오셨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아는 것은 아주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의식이 없었고 하혈을 하고 있었다는 것 뿐이에요 자세한 것은 밖에 계시는 보호자분께 물어보세요 보호자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아주머니를 병원에 데려오신 분이에요 입원 수속도 그분이 하셨어요 그분을 모셔다 드릴 테니 잠깐 기다리세요 참 그렇게 앉아 있지 말고 누워 계세요 며칠 동안 절대 안정을 하셔야 해요 간호사가 복도로 나간 사이 성인은 보호자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승주에 그럴만한 사람이 없는데 이상했다 여수에서 광주행 버스를 타고 얼마쯤인가 달려온 것까지만 기억이 날 뿐 그 후 어떻게 병원에 옮겨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간호사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 성인은 간호사를 따라 들어오는 사람을 보자 깜짝 놀랐다 그 사람은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책을 읽던 반백의 노신사였다 이제 정신이 들었어? 다행이군 성인은 자리에 일어나 앉았다 노신사는 성인에게 다가오더니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다 기도를 하는 것 같았다 기도를 마친 노신사는 눈을 뜨고 성인을 바라보았다 성인을 바라보는 노신사의 눈길이 자애롭고 포근했다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다는 말씀 들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요 자매님을 구한 것은 저의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럼 선생님은 혹시 목사님이세요? 은퇴한 목사요 지금은 사회사업가고요 아 그러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성인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서름이 폭받쳐 더 이상 말을 이울 수가 없었다 서럽게 우는 성인을 잠자코 지켜보던 목사는 다시 기도를 했다 한참 울고 나자 가슴이 조금 후련했다 하염없이 울던 성이가 잠잠해졌을 때 노신사가 물었다 이런 건 물어봐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괜찮겠소? 대답하기 어려우면 안 해도 돼요 말씀하세요 대답하겠습니다 자매님의 집이 광주에 있어요? 승차권을 보니 광주까지 표를 끊었던데 아니요 저희 집은 여수예요 그러면 시댁이 광주세요 광주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 자매님은 아직 산후조리도 안 끝난 것 같은데 그럼 몸으로 어디를 가는 길이었소? 말 못할 무슨 사연이 있어요? 말하기 곤란하면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희 모자를 살려주셨는데 말씀드리겠어요 성희는 처음 보는 노신사에게 자신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숨김없이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성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노신사는 다시 긴 기도를 했다 기도를 마친 그가 성희의 손을 잡았다 자매님의 이름도 아직 모릅니다만 나하고 같이 가겠소? 나는 교회에서 은퇴하고 경기도 여주에서 작은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버려지거나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보호하고 있지요 우리 보육원에는 자매님의 아이와 같은 점모기 유아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있어요 모두 내 자식이나 다름없죠 자매님만 괜찮으면 아이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함께 지내고 싶은데 어떤가요? 성희는 노신사의 눈을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을 산 사람 같지 않게 티없이 맑은 눈이었다 저는 기독교인도 아닌걸요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의사의 말을 들으니 며칠 동안 입원해서 요양을 해야 한다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몇 번 다닌 것 말고는 교회에 나간 일이 없는 성이었지만 오갈 데 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신사를 만나게 된 것이 퍽이나 다행스러웠다 어쩌면 아기를 돌보아 주려는 하늘의 뜻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선뜻 따라 나서겠다는 대답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럼 원장님은 제가 태어날 때까지 이곳 병원에 계실 건가요? 아니요 나는 지금 광주로 가야 해요 오늘 밤과 내일 광주에서 볼 일이 있어요 내가 다녀올 동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줘요 자매님의 의식이 돌아온 것을 보고 떠나게 되어 안심이요 그러면 저 때문에 다시 이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소 성인은 처음 만난 노신사의 배려가 눈물 겹도록 고마워 눈물이 핑 돌았다 원장님 원장님께서 저희 두 사람을 거두어 주시겠다면 주소만 가르쳐 주시고 가세요 퇴원하는 대로 원장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 뵙겠습니다 그 말에 원장의 눈이 밝아졌다 그럼 나와 함께 가기로 결심했소 예 거두어만 주신다면 열심히 일해서 원장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소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성이의 손을 덥석 잡은 원장은 눈을 꼭 감고 다시 기도를 올렸다 주소만 적어주고 가면 스스로 찾아가겠다고 노차 말했지만 원장은 꼭 당신이 데리고 가겠다면서 자신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꼼짝 말고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한 뒤 광주로 떠났다 그렇게 성혜원의 박영준 원장을 만난 성인은 여주에 도착한 날부터 성혜원의 아이들을 열심히 돌보았다 처음 성혜원에 올 때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마음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나날이 아이들과 가까워지면서 성인은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사명감이 없으면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깨달으면서 보육원의 일을 하는 동안 성인은 헌신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느꼈다 성혜원에 처음 왔을 때에는 자기 아이와 같은 또래의 젖먹이도 6명이나 있었다 그 중 3명은 지체장애아였다 성인은 그 6명의 갓난 아이들을 자기 아이와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젖을 물리면서 사랑으로 키워냈다 뜻밖의 인연으로 성혜원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성실성을 인정받은 성인은 성혜원의 살림까지 도맡으면서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다 강보에 쌓인 한 아이를 감당하기도 벅찼던 성인은 이제 한 아이만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지금의 유 선생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이곳에 모인 모든 아이들의 어머니죠 성혜원 박원장은 형우에게 그간의 정황을 들려주면서 더할 나위 없이 성희를 칭찬했다 형우는 천만다행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뜻깊은 일을 하고 있는 성희의 이야기를 듣다가 몇 번이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성희와 제 아들을 불행해서 건지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원장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은혜를 갚은 지 이미 오래되었소 지금은 오히려 내가 유 선생의 은혜를 입고 있지요 지금은 여기 없지만 외국에 입양되어 가기 전 유 선생님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 중에는 모유 없이는 도저히 살릴 수 없었던 아이가 둘이나 있었지요 유 선생님은 그 아이들에게 자신의 젖을 물려서 건강하게 길렀어요 저는 아이들이 위기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유 선생님을 성혜원에 보내셨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눈 뒤 박원장과 형우는 사무실에서 나왔다 처음 들어섰을 때는 마음이 급해서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다시 보니 마당 한가운데에 작은 꽃동산이 아담하고 예쁘게 꾸며져 있었다 꽃동산 중앙에는 계절을 잊은 한아름의 빨간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그 주변에는 계절에 따라 사철 내내 꽃을 피울 수 있는 꽃나무들이 촘촘히 심어져 있었다 이 꽃동산도 지난 봄에 유 선생이 아이들과 함께 꾸몄어요 박원장이 형우에게 말했다 아, 그래요? 꽃을 보고 있던 두 사람에게 성혜원에서 형우가 처음 만났던 노인이 다가왔다 원장님, 방금 전화가 왔습니다 유 선생님이 지금 이천 터미널을 지나고 있다니까 앞으로 한 시간 뒤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와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우가 노인에게 물었다 예? 유 선생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의 대답을 듣고 형우가 박원장을 바라보았다 제가 지금 터미널로 나갈까요? 형우씨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여기서 그냥 기다리세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서 성희를 만나보고 싶었지만 형우는 박원장의 권유를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그대로 막연히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그러면 입구까지라도 나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정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너무 멀리 나가지는 마시고 성혜원을 나선 형우는 여주 쪽으로 나가는 비포장 도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맑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남한강의 푸른 물결이 햇살 속에서 눈부시게 일렁거리고 있었다 형우는 길가에 피어있는 탐스럽고 예쁜 들꽃들을 골라서 꺾으며 시내로 가는 길을 따라 내려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꽃을 꺾던 손길을 멈춘 형우는 잠깐 허리를 폈다 저만치 나루터에서 강을 건너오는 도선 한 척이 보였다 사람과 자동차를 싣고 저쪽 강가에서 성혜원 쪽 나루터로 다가오는 도선에 드문드문 서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아무래도 성이와 연호가 그 도선에 타고 있을 것만 같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우의 걸음이 빨라지고 있었다 형우는 남한강을 건넌 도선이 도착하자 숨이 턱에 차도록 달리면서 도선 위의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도선을 탄 사람들 속에 성의가 안 보였다 아이 때문에 객실에 들어가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나루에 도착한 형우는 도선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지켜보았다 사람들과 자동차를 모두 내려놓은 도선이 다시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태우고 나루를 떠났지만 성의는 없었다 도선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던 형우는 앞으로 한 시간쯤 뒤에 도착할 것이라고 한 성혜원 노인의 말을 떠올렸다 그러나 정말 성의가 다음 배로 강을 건너올지 형우는 자꾸 불안해지면서 조급한 마음만 앞섰다 네 하얀 소망 1권의 마지막 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성의와 형우가 만나지 못한 채 1권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2권의 이야기 낭독도 기대해 주시고요 1권 마지막까지 저와 동행해 주신 구독자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2권의 시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